스테이틀리스 위젯은 이 상태죠 상태가 없는 위젯 상태를 가질 수 없는 위젯 무슨 얘기냐면 화면이 변경될 소지가 없는 위젯을 스테이틀리스 위젯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버리면 이 화면은 절대로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화면이 되요 그런데 기본 앱 구조는 일단 스테이틀리스 위젯 안에 스캣폴드 밑에 앱 바가 있고 그리고 내용 바디가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서 이 텍스트라도 바꾸고 싶다면 이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스테이틀풀 위젯을 사용을 해야 돼요